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가 갖는 볼드 스타일 적용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더 폰트 볼드, 바디 폰트 볼드, 서브 토탈 폰트 볼드, 그리고 푸터 폰트 볼드 옵션들입니다. 이 옵션들을 사용하면 헤더와 바디 서브 토탈, 그리고 푸터의 텍스트에 볼드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서브 토탈을 다운로드할 경우 유즈 서브 토탈 옵션을 트루로 설정하고 헤더, 바디 서브 토탈, 그리고 푸터 폰트 볼드 옵션을 모두 트루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설정한 옵션으로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실행하면 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서브 토탈이 있고 푸터도 있습니다. 상단의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고 이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헤더, 바디, 서브 토탈, 그리고 푸터 폰트 볼드 옵션을 모두 트루로 설정하고 설정한 옵션으로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가 실행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더가 있고 서브 토탈 행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하단에는 푸터가 있습니다. 상단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이 엑셀 파일을 열면 헤더도 볼드, 바디도 볼드, 서브 토탈도 볼드, 그리고 푸터까지 모두 볼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서브 토탈과 푸터의 폰트 볼드 옵션을 제거하고 저장합니다. 즉, 헤더와 바디에만 볼드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로딩한 후 트리거를 클릭하여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헤더와 바디의 텍스트는 볼드이지만 서브 토탈은 볼드가 아니고 푸터에도 볼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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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